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젠평업이 안돼있어가지고 될지 모르겠네 어우 바인더 필요없잖아? 괜히 넣었는데 ㅋㅋㅋㅋ 우와 사러왔어 데뷔한 줄 알았어 와 좋은줄 알았네 이게 살았네 ㅋㅋㅋㅋ 어우 어렵겠는데 rum 우와 그치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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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킬을 안쓰면 데미지가 안되서 묶일 것 같은데 좋은 의견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딜을 계속 넣으면 딜을 계속 넣으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되니까요. 아, 이렇단 말이지. 아, 이렇단 말이지.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딜은 넣어야 되고 딜은 넣어야 되고, 다면 죽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프렌즈 끄면은 딜이 안될 것 같은데. 아, 프렌즈 끄면은 딜이 안될 것 같은데. 이렇단 말이지. 아... 아, 죽었나 보다. 살았나? 아, 이렇게 운의에 기대서 할 수는 없잖아. 올게 왜 이렇게 운의? 아, 죽었다. 포기합시다 안될거같은데 아 안될거같은데 아 프렌즈 끄고 못깰거같은데 해볼까 아 프렌즈 끄고 안될거같은데 딜이 안될거같은데 딜이 안될거같은데 아 프렌즈 끄고 딜이 안될거같은데 딜이 안될거같은데 딜이 안될거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HP 29만이구요. 성공 180만. 물량 먹었는데 왜 한 번에 죽었지? 어... 레전드링. 왜 물량 먹었는데 한 번에 갔지? 아 이게 템이 괜찮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12% 6% 둘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왜 데미지가 안 나왔느냐. 궁금하시지요. 아 근데 마이가 왜 하나밖에 없냐. 요렇게 되는데 왜 못 깼냐. 아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젠팩업이에요. 아니, 젠팩업이 안 돼 있어. 아 안 돼 있어 지금. 아 스킬도 안 썼네. 아 이거 넣어놓고도 안 썼네. 이거 넣어놨는데 쓰려고. 마족의 피. 아 요거를 제가 쓸려고 넣어놨는데 쓰지도 않았네. 음... 그러네. 이런 것도 있겠군요. 아 콕왕이 안 돼 있는 게 좀 크지 않았나.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덜 넣었으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도구를 안 맞고 플레이하는 게 이게 말이 쉬워야지. 그게 제 컨트롤 미숙도 있지 않았나. 아 신청 고맙습니다.